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적으로 달이 붉게 보이는 레드문 계기월식이 금색이 들어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낮 시간 동안 계기월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에리카세티 LA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관광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A 도심 5개 광고판에서 서울시의 이미지 광고가 도심 곳곳에 들어서게 되며 서울시 역시 LA의 그리피스팍 천문대와 헐리오 사인판 등의 광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21세기 폭스의 영화 TV 사업 인수안을 양사 주주들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연방 법무부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은 가운데 아직 유럽연합과 중국 등 해외 당국의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해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여권상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 이사직 사퇴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26일 주가가 20%가량 폭락한데 주커버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